트레이더 한승희입니다. 트럼프 해리스 토론이 끝나고 2.2% 하락한 암호화폐 시장은 현재 CPI 발표를 앞두고 초긴장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대선 토론에 코인 관련 언급이 없었죠. 그러니까 실망감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해줬고 시장의 관심이 CPI 발표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죠. 자 금리 인하로 인해서 자금 유입의 변동성이 커진다면 그러니까 자금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종목에 더 투자를 해야 될까요? 제일 필요한 건 바로 이 정보입니다. 어떤 정보? 바로 미 대선 코인에 관한 정보죠. 자 이달 금리 인하의 자금 유입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볼 코인은 바로 이 대선 후보 관련 코인이 될 겁니다. 하지만 바이든 때와 달리 토론의 결과로 해리스 편으로 많이 돌아서면서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선 경합. 트럼프가 이길지 해리스가 이길지 종잡을 수가 없단 말이죠. 하루가 다르게 뒤집혀가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은 누가 당선될지 예상하는 분이 계신가요? 근데 우리는 누가 당선되든 간에 이 코인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죠. 자 그럼 일단은 각 후보자가 당선됐을 때 올라갈 코인을 알면 되겠네요. 그쵸? 자 우선은 그러면 트럼프부터 봅시다. 자 트럼프의 별명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경제 대통령 그리고 암호화폐 대통령입니다. 트럼프의 슬로건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막아라고 하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뭘까요? 달러의 재구성. 미국의 화폐를 기축통화로서 완벽하게 자리매김하길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민간인이 발행한 암호화폐와 달리 나라의 중앙은행이 발행한 코인, 즉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코인을 CBDC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고 기축통화로 다시 만들기 위해 암호화폐 시장을 미국의 주도화에 이용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죠. 올해의 비트코인 ETF 승인을 했죠. 그것도 사실 미국 정부의 관리 하에 암호화폐 시장을 컨트롤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이 CBDC로 직접 발행한 코인을 이용해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게 바로 대통령 자리겠죠. 그래야 미 정부, 재무부, SEC, 연준 등 전부 컨트롤할 수 있을 테니 말이죠. 사실상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보시는 서류는 연준의 올해 4월 서류인데요. 미 정부기관의 서류인 만큼 모자이크 처리된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리다 보면은, 네 여기 있네요. Alternative Eligibility Examination, 즉 달러를 대체할 자격에 대해서 시사를 해놓은 자료고요. 크리테리아, 대체 자격 심사에 대한 기준이 Feather Resolve, 연준, Treasury, 국고, Financial Management, 재무부가 있는 거죠. 여기 밑에 보시면 CBDC라고 있습니다. CBDC의 영역에 리플과 테더가 있는데요. 리플은 지금 보시면 TBD, 그러니까 To Be Determined, 미정, 즉 제외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현재 달러와 연동된 테더코인마저도 미 정부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TBD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 네모칸의 이 코인만 Eligible, 적합한 점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죠. 현재 상장 초기로 하나로 1원도 안 하는 금액이면서 트럼프 당선 시에는 해당 코인의 달러와 뿐만 아니라 그리고 스테이블 연동에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위한 ETF 승인 또한 예정되어 있죠. 이미 그렇다는 말은 이미 미 정부의 기관인 연준과 SEC 측이 승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당선 시에는 확실하게 전 세계적인 코인이 될 것이다. 이거는 모두 부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다만 지금은 지지율이 헤리스가 조금 더 높습니다. 우리가 저 CBDC 코인에 올인했다가 만약에 헤리스가 당선되었을 경우 정말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헤리스가 당선될 경우에는 우리는 어떤 코인을 사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헤리스는 바이든 정부의 뒤를 이어서 암호화폐의 통제 전략으로 갈 겁니다. 그러나 헤리스 또한 코인 시장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현재 미국 인구의 14%, 약 4,900만 명이 암호화폐를 이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헤리스가 유일하게 관심을 가진 코인 테마가 있는데요. 바로 RWA죠. 민주당에서는 암호화폐를 반대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무형의 자산의 가치를 매길 수 없다. 이런 건데 이 RWA는 Real World Asset, 즉 실물 자산 코인으로 부동산, 채권, 예술품, 금 등 실제 물리적 또는 금융 자산을 블록체인 상에서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한 것을 말합니다. 세계 최고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과 JP모건이 앞장서서 이 RWA의 실제 사례를 만들었죠. 그리고 우리가 업비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온도 파이낸스가 바로 그 대표적인 코인입니다. 그리고 헤리스 또한 알고 있죠. 달러의 수명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요. 다만 CBDC로의 접근보다 달러 자체의 가치로 RWA 코인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보이는 서류는 JP모건의 서류입니다. 밑에 내려보시면 RWA of United States and Stabilization of Resolved Currency 이렇게 써있네요. 미국의 RWA와 기축통화 안정화라고 써있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정부의 서류가 아님으로 따로 모자이크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전 세계 통합화폐인 달러의 소진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이를 대체할 수단이 바로 RWA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RWA의 대상이 달러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달러의 가치를 지키면서 미국 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이 헤리스 부통령과 JP모건의 간담회 직후 나온 서류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간담회 때 헤리스는 트럼프가 옳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바로 달러의 대체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최근 블랙록과 JP모건의 암호화폐 포트폴리오인데요. 같은 날 동시에 RWA 관련 코인이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헤리스 코인이 출격한 겁니다. 블랙록과 JP모건이라는 큰 기업에서 주도한 걸 알고 벌써 소수의 트레이더들은 이미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 저는 진짜 모르겠어서 두 코인 전부 천만원씩만 매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황 봐가면서 좀 더 넣을지 말지를 고민해야겠지만 둘 중 누가 되더라도 못해도 10배는 오르겠죠. 그래도 10배는 오를 테니까. 다른 한쪽이 휴지 조각이 되더라도 저는 그냥 9천만원은 버는 거니까 손은 없을 것 같아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코인 받아가실 분들은 제 번호 아시죠? 010-8243-9233 여기로 트럼프 코인을 받고 싶으시면 트 헤리스 코인을 받고 싶으시면 해 도저히 모르겠다. 둘 다 받고 싶다 하시면 모 이렇게 문자 보내주세요. 또 보유하고 계신 코인 상담이나 이 영상과 같은 특급 정보를 빠르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 있으니까요. 링크를 통해 입장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런 정보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더더욱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장 만원 아니 그것도 아깝다 하시면 그냥 5천원 천원만 투자해 보시라고요. 1980년도 애플이 나스닥 상장을 하고요. 판교, 송도, 분당 개발 시작됩니다. 1996년에는 네이버가 개설됐고요. 1997년에는 아마존이 나스닥에 상장됩니다. 1999년에는 세롬 기술이 100배 폭등 그리고 2009년에는 대망의 비트코인이 출시 2010년에는 카카오톡이 출시됐고요. 동성화학이 상한가를 22번이나 찍습니다. 2015년에는 AMD가 100배의 수익을 냈고 2017년에는 세타 토큰이 200배가 넘는 수익을 냈죠.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나왔고 심풍제약이 30배, 액세스바이오가 30배 그리고 그때 당시 전기차로 테슬라 10배 그리고 시바이누 161만배의 수익을 냅니다. 자, 그동안은 이런 정보 자체를 미리 알지 못해서 그냥 놓치셨잖아요. 만원만 투자해도 천만원, 1억원 벌어드릴 정보가 눈앞에 있는데 그냥 날리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쵸? 제가 돈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는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누군가를 도와줄 힘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정보는 받으시고 소액으로 투자하시다가 확신이 서시면 아, 한승이 말이 진짜였구나. 그때 가서 많이 투자하시든지 적게 투자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셔라.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가정의 자녀분들 있으시죠? 저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얘가 요즘 그렇게 공부를 안 해요. 공부는 지금 해야 편할 텐데 나중엔 더 힘들어질 텐데 부모 속은 모르고 요즘에도 그냥 다 똑같나 봅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떤지 알고 또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탁달하면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잔소리하는 거잖아요. 이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에 수많은 기회가 있는데 관망하다가 기회를 다 놓쳤잖아요. 지난번에 코인하는 전세계 인구가 5%도 안 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난 지금 벌써 6.8%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잡으러 인생을 바꾸러 코인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거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는데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매주 복권 긁으면서 남들 부러워하는 거 지쳤잖아요. 여러분도 대박 나고 싶잖아요. 그럼 그 기회에 지금 잡으셔야 합니다. 복권 1등 당첨보다 훨씬 높은 확률로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만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트레이더 한승희였습니다.